요리에서나 봤던 신설루에 차례로 푸짐하게 담아냅니다. 토마토 해물 전골 다 된 거예요? 아직 들어갈 게 하나 남았습니다. 그거 다 됐니? 아 잠시만요. 잠시만요를 외치게 만드는 이것. 해물탕의 활용 점점 대미를 장식할 크기부터 남다른 왕갈비 되시겠습니다. 네 갈비가 같이 들어갑니다. 다섯 시간 동안 푹 삶은 갈비는 나가기 직전 그릴에 구워 불향까지 입힌다는데 이렇게 한식 스타일로 만들 생각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진짜 푸짐하네요. 팔리안 음식 중에 토마토 해산물 스튜가 있는데요. 저희 나라 음식하고 사람들하고 입맛하고 좀 맞게끔 만들다 보니까 왕갈비를 넣게 됐습니다. 해물탕 신설루 나왔습니다. 다양한 해산물과 커다란 갈비가 담긴 신설루? 이 화려한 자태에 매혹되지 않을 짠 누구든가 모두들 인증샷 찍기에 바쁩니다. 힘을 쓰지 않아도 스르륵 뼈와 살이 분리되는 왕갈비는 또 얼마나 부드럽게 해요. 아이 혼자 먹기도 부담이 없습니다. 토마토가 들어간 국물 맛은 어떨지 국물에서 느껴지는 맛. 여기가 이탈리아예요 한국이에요? 저 국물이 어떨까요?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완전 시원해요. 이분은 한국. 아... 약간 국물 파스타 같은 그러면서 해장되는 것 같은 그런 매콤한 맛도 있고요. 이탈리아 전통 음식 같으면서도 한국식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맛이 있어요. 이분은 이탈리아도 다녀오셨네요. 소고기와 토마토의 영양궁합 역시 잘 어울리는데요.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소고기와 리코펜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토마토.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절되고 위에 부담도 털 수가 있습니다. 안 맵고 고기는 부드러워요. 남은 국물에 비벼 먹는 밥은 피할 수 없는 숙명. 토마토 비빔밥인지 토마토 리조또인지 그 무엇이면 어떠리요. 진짜 리조또 맛있네요. 하면서도 칼칼한 그 맛에 어른아이의 끝없이 빠져들고 토마토 소스가 낯선 어르신 입맛도 인해 사로잡습니다. 맛있게 하고. 굿. 굿. 베리 굿. 밥도 안 어울릴거 같거든요. 근데 어떠세요? 그런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나고요. 오히려 토마토가 들어가서 약간 씹히는 맛도 있고 약간 또 부드러운 느낌. 맛있게 먹은 밥이 최고의 보약이겠죠? 좀 피곤했었는데 이거 먹고나서 피곤한게. 감사합니다.